그 사람이 진짜로 뭐가 앞으로 문제일지를 알아내려면 그거는 아무리 대선생님이고 아무리 길고 난다는 선생님도 가르쳐 줄 수 없어 그 제자한테. 씨가 기도하는 수밖에. 스스로 깨우치고. 신령님하고 교류하는 거야. 내 신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. 신령님들은 몇십 년 몇 백 년 된 분들이잖아 근데 인간에서는 이제 살아야 뭐 이십 년 오십 년 뭐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70대까지도 하신 분 계시지만 신에서 보면 제자들은 다 애동 제자야. 근데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애동 제자들은 이제 발걸음 시작하는 애기들 있죠. 신고 탄 지 이제 얼마 안 된 애들. 제일 기준으로 말해줄게 1년에서 3년. 그냥 우리 선생들이 봐도 애동 제자야. 우리보다 훨씬 애동 제자야. 물론 그 애기들한테 배울 것도 많지만 거저먹는 거 없어요. 그렇죠. 어? 그리고 어설프게 선생님들 굿하는 거 흉내내려고 하지마. 배우지도 않았는데. 그렇지. 내 신령님들 내가 내 영상 내 9편에서 내가 한 말은 있어. 내 신령님들이 실리는 대로 노는 게 최고라고 내가 한 말은 있어. 맞아요. 그건 내가 확실히 기억을 해 하지만 그것도 그 진행 순서에 맞게끔 내 신령님들을 제대로 찾았을 때 하는 얘기야. 그냥 처음에 1년에서 3년짜리. 3년째 되는 애기들이 굿을 띄어 그러면 우리가 몸주는 노르라고 해. 대신 할머니도 놀고 선녀 동자도 노르라고는 해. 대신 할머니가 있으니까. 점을 바꿔. 굿을 할머니가 하게끔 해 주셨단 말이야 여기 살릴 수 있으니까. 하지만 거기까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도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지. 되지도 않게 굿을 막굿을 제발 만들지 말자. 굿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고 신령님들이 계셔. 왜 어느 신령님은 빼먹고 어느 신령님은 내가 힘들다고 안 하고 어느 신령님들은 뭐 그냥 간단히 가도 돼? 그런 게 어딨어. 그래도 신령님이신데. 그럼. 어느 분이 도와줘도 도와주는 거야. 무조건 내 대신 할머니가 무조건 다 도와주는 건 아니야. 내 대신 할머니는 점을 봐주고 적인 해 줄 수 있지만. 그 집을 살리는 거는 대신 할머니 혼자 살리는 게 아니야. 맞죠. 신령님들이 같이 하는 거야. 그럼. 근데 이 애기들이 굿도 문제인데. 제대로 기도 좀 하고 살자. 노력도 안 하면서 간 떨어지리라. 그렇지. 인간 공수 내리지 말자 제발. 그러면 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줘야 다음 스텝을 가볼 수 있을까요? 내가 친구 딱 맞췄어요. 딱 맞췄어. 네. 예를 하나 들어줄게. 나 아는 선생님 신딸이 들어왔어. 그 신아버지가 너 손님 안 봐도 좋아. 굿 안 띄워도 좋아. 너 100일 기도 해. 100일 기도 하는 도막은 내가 너 다 지원해고 먹이살려 줄게. 내가 굿 뛰는 거 다 너 불러서 해 주고 너 먹이살리게끔 다 해 줄게. 돈에 걱정하지 말고 너 딱 100일 기도 해. 근데 그걸 못 하고 나가더라.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. 영어 공부를 하던 수학 공부를 하던 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. 기초가 있어야 문제도 풀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. 요즘 애동들은 돈은 벌고 싶어. 당연히 돈이 있어요. 나도 돈 벌고 싶어. 인간을. 인간이야. 그건 부정 못해. 돈 욕심 없던 거 거짓말이야. 하지만 내 게 아닌 거에 가지고 오면 그건 탈 난다고. 맞아요. 나는 기도해서 요만큼의 점은 뽑아냈어. 그러면 일단 그래. 기본적으로 피디님 성격이 어떠네요? 저떠네요? 이거는 대략 인간에서 봐도 알아. 그렇죠. 뭐 관상공문도 있고. 그렇지. 그리고 그 사람 스타일만 봐도 어느 정도 나와 그거는.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뭐가 앞으로 문제일지를 알아내려면 그거는 아무리 대선생님이고 아무리 길고 난다는 선생님도 가르쳐줄 수 없어. 그 제자한테. 지가 기도하는 수밖에. 스스로 깨우치는 거야. 신령님하고 교류하는 거야. 내 신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야. 선생님들이 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. 일러는 줄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뿐이야. 공부하는 방법은 가르쳐줬어. 근데 공부를 안 해. 근데 난 1등 하고 싶어? 아니, 욕심이 좋아. 그럼 안 돼. 내가 이 10년 세력을 딱 봤을 때. 네. 1년에서 3년을 못 넘기는 제자들이 많아. 신꽃을 해놓고 1년에서 3년을 못 버티고 퇴송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. 근데 그거는 물론 신엄마 신선생 탓도 있겠지만 기본으로는 자기가 기본이 안 된 거야. 마음대로. 어. 그 신엄마 신선생 아닌다고 못 살아? 내 신령님이 있는데? 내 신령님한테 매달려야지. 아웃라인의 길은 잡아줄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지만 내가 평생 모시고 가야 되는 분들은 내 신령님이야. 그러니 애동 제자들이 제발 제발 부탁인데 기도 좀 하고 살자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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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권 공정제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네.